нов品 나오고 있나? 나오고 있을까요? 왜 안 뜨지... 내 거야? 나와... 댓글 있어요 왜 안 뜨지?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됐다 오, 나오구나.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연습실입니다. 맞아요. 항상 뭐 생일이라고 하거나 그럴 때 이제 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춤을 추는 거. 그러니까 연습생들 뭐 어떤 춤을 췄는지도 그렇고 약간 지금 연습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래도 팬분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춤추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맞지? 일단 소통을 좀 할까요? 오케이. 대박. 핫 뜨거. 많다. 둘이서 하는 게 처음이지 않아? 맞아. 저희 유닛은 둘이 완전 유닛은 우리 둘이 처음일걸? 그리고 춤은 처음이지 우리가. 그치. 춤하는 게 콘텐츠가 아니라. 맞아. How are you? 오늘 명통 팬 싸우고 왔어요. 재밌었지? 맞아. 진짜 행복해요. 저희 아직 밥 안 먹었어요. 배고파? 아니요. 배고파. 어색하지 않아 우리는.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처음이니까. 팬분들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팬분들도 많이 질문을 해주시겠지. 하이. 하이. 한국어도 영어도 일본어도 있네요. 맞아. 되게 지금 엄청 많이 보러 와주셨어.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일단 저희 노래를 먼저 할까요? 저희 노래? 그러니까 우리 노래를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뭐 했는지 그런 걸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를 할까? 응. 약간. 일단 저희가 사실. 우리가 아수라발발 타는 무대를 했는데. 수록 곡인 벗아웃은 안 했잖아. 맞네? 그래서. 벗아웃도 또 보여드리고 싶고. 드라큘라도 했나. 드라큘라는 그. 벗아웃은 근데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 쇼케이스 때, 그럴 때만. 맞아. 저희 너무 잘 지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버다웃. 버다웃 할까? 버다웃. 버다웃? 버다웃 너무 웃겨. 왜, 왜지? 저 버다웃 하겠습니다. 이거 긴장되는데. 우리가 신기한 게, 그, 있잖아. 우리 노래를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거. 맞아. 그게 더 신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지? 어. 지금 광고 시간이에요. 광고, 광고입니다. 광고입니다. 오케이. 해보자. 너무 깨짠데. 한 번 더 그만 똑같은 얘기지만 걱정은 마 너나 배세스 넌 밑에 암빛에 나 대체 누가 나 아님 대체 누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상황만 짤 수 없나 한 번 더 그만 너란 역대로 날도 원해 I'm gonna need you in today 내가 보여 나간 그림 너는 아들 상상보다 더 큰 그림 그로로 해 참 낼 줄 필요한 이브 손 아 내가 저 세 곳인지 사랑 나 대단한 살 못해 이제 말 빼버려도 Hey Mr. Waker Hey Waker 이겨버려 다이 WITHIN BUT IT'S PIN DON'T VIEK NO DON'T NO NAMA SORRANQUE NALALALA DON'T MAKE IT OOH NALALALA SIN OOH NALALALA RELANTE NO OOH GO NON X OH I'm going to the top OOH SIN I'm going to the bottom 2 2 2 2 3 다큼들어 해 우리 많이 살려줘 Don't break down 너와 나 말아서 할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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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나 나 너와 나 말아서 할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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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너무 기질바랴 너와 나 나 너와 나 나 우리 머리에 쓰러진 고성에 보다니깐 내 가치관에 쏟네 나를 끌어 안해 너랑 변화해 내 가치관에 쏟네 나를 끌어 안해 내 가치관에 쏟네 나를 끌어 안해 내 가치관에 쏟네 나를 끌어 안해 나를 끌어 안해 내 가치관에 쏟네 내가 찾을게 이제 날 내버려 또 Hey, you're the break down Hey, no break down 네가 모데라 관찰을 해 Look, what is it? Look, what is it? Hey, no break down 너와 나 말아서 할게 나 나 말아서 할게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너에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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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ing 온전 구 town 다 나 나 나 나 나 그만 줘 너 너랑 잘해 너랑 잘해 난 석상 제대로 시작해 이제부터 우린 잘해 우린 잘해 끊어진 펼쳐진 미래의 주인공은 나 앞두기적인 나라 깨서 새로운 나를 위해 Hey no break girl, no break down 이 기간은 내 답답을 해 내 마음을 잃던 또 break down 우린 잘해 우린 잘해 우린 잘해 우린 잘해 나라라라라 또 애기 또 또 나라라라라 I swear to God 나라라라라 그날 좀 더 내게 나라라 더 무서워 와 진짜 오랜만에 했어 진짜 진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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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멈춰 와 여기 춤추고 있어 아직 진짜 오랜만이지 진짜 오랜만이야 나 중간에서 틀렸나? 나 틀렸어 우리 그 시양이 오빠들? 어 맞아 거기서 한 번 틀려가지고 여기 헷갈리지 그니까 이게 저희 안무가 되게 퍼포먼스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힘든? 간렬한? 어 맞아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좀 저 또 하나 봐 응 그렇게 하자 어 나도 그거 잘 춰 나도 그거 잘 춰 같이 춰요 보여주세요 같이 춰요 보여주세요 진짜 언젠가 언젠가 뭔가 팬분들이랑 응 뭔가 하고 싶네요 그런 것도 그니까 같이 안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진짜 저희는 너무 좋아요 아 맞아 우리가 우리가 최근에 저희가 클레버TV라고 맞아 맞아 어린 친구들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뭐지? 엑시트 콜라보 했는데 콜라보 너무 귀엽더라고요 얘기들이 근데 진짜 잘했어 맞아요 엄청 잘해가지고 나 그 이거 있잖아 레오 넘긴 거 솔직히 이거 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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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것도 막 하고 엄청 잘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잘했어 나 진짜 놀랬었어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친구들한테 어제 시구한 거 얘기해주라 시구 시구 아 아 노 노 그게요 제가 사실 야구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좀 뭐지 그니까 공을 좋아하만 하고 이렇게 던지고 치고 이런 거는 이제 친구들하고 놀 때만 해봤고 막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음 어제 이제 거기서 키움 그 구장에서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떨렸지 솔직히 떨렸어요 엄청 떨었어요 근데 이제 잘한 거 같아서 근데 진짜 멋있었어 그 위에서 멤버들이랑 그 주안이랑 그 권우를 보고 있었는데 다 멋있더라고 아 진짜? 응 킴 권우 했는데 안 들렸어? 안 들렸지 나 나 열심히 킴 권우 이렇게 했는데 나 안 들렸어 아예 진짜? 옆에서 이제 그 시작하시기 전에 사인을 주셨거든요 심판님이 그냥 심판님이 에잇! 해주시면 그때 딱 던지는 건데 사실 이거 에잇 하고 이제 제가 던지는 거를 오니도 알아야 되니까 오니가 시타했잖아 응 그래서 오니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원래 오니한테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면은 이제 오니가 어! 하고 이제 치는 척 하고 뭐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에잇! 하자마자 이러고 던지는 거예요 이러고 던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오니가 그냥 끝나고 어! 야! 잘 던지긴 던졌는데 조금 당황했어 이래가지고 그냥 미안하다니까 괜찮아 잘 던졌어 이러고 자기 던지니까 진짜 와! 2,000? 3,000? 3,000? 와! 진짜 메이크는 그 그 펜사인가 오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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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금 약간 거의 이게 춤추다 보면은 땀 때문에 맞아 없어질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끝날 때랑 시작된 때 얼굴이 달라져 맞아 야 넌 누구야 이러고 아니 그러면 안 되겠네 진짜 아 근데 재밌다 진짜 그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벗아웃을 다음번엔 다른 멤버들 다 있을 때 보여주면 진짜 좋을텐데 좀 아쉽다 맞아 또 뭐 보여드릴까요? 드라큘라 드라큘라? 우리 노래가 로우도 있어 로우 로우? 로우? 로우할까 드라큘라일까? 네 댓글 해주세요 로우 로우 드릴게요 드라큘라 드라큘라 도대체 오고싶나요? 코멘트 해주세요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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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스 오늘 무슨 춤추어질까요? 오? 로우는 안 보여주나요? 로우? 응 자바바도 있고 아수라발밭타도 있고 로우도. 로우? 로우가 많네? 로우가 좀 많네. 로우로우. 근데 드라큘라도 비슷하게 많아. 로우가 진짜 많다. 나 진짜 생각보다 드라큘라가 많다고 생각해. 로우드라큘라. 둘 다 하자. 둘 다? 로우드라큘라까지 하자. 로우드라큘라까지. 둘 다 하자. 그럼 너가 가위바위보해서 너가 이기면 로우부터 내가 이기면 드라큘라부터. 잔켄에서 내가 이기면 내가 로우? 내가 이기면 로우? 가위바위보, 드라큘라. 내가 이기면 로우부터. 오케이. 나 그럼 턱에 엉덩이 보여줘야 돼. 엉덩이 보여줘. 저 엉덩이 보여줘야 되나요? 초근접. 아직은 메이크업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 됐어 됐어. 오 마이 갓. 드라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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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 tadi 시작부터 할게요. 저희 처음에는 구성이 좀 많아 가지고. 그럼 뒤에서 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들어 주시지마. 감사합니다 하하 여기도 멤버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시작 여기를 세야하는 내 멤버들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프로듀사 잡아먹기 와 주라필러 아 이거 멤버들이 없으니까 헷갈린다 자리가 자리를 안 가니까 하던 게 헷갈려. 진짜 헷갈리네. 어땠어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 하트를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하트를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바로 로우. 바로 로우? 바로 로우. 바로 로우 하고. 로우 하고 또 이야기 좀 하다가 뭐 하는지랑. 일단 로우까지 할까? 그럴까? 로우까지? 로우도 좀 구성이 필요해. 맞아. 나 여기 혼자서 해야 돼. 윈요이랑. 같이 해줄까 거리만? 1절, 2절. 근데 웃긴 게 패 있잖아 이거. 나 혼자서 이거 할래. 내가 밑에 해줄게. 밑에? 내가 밑에 해주고 앞에 거는 네가 밑에. 2절에서는 네가 밑에 거예요. 네가 밑에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진짜 멤버들이랑도 하고 싶다 진짜. 그니까. 저희가 약간 다 같이 하면 되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한번. 로우 스타드 시작하기.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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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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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요! 고고고! 바쁘신데? 우리 향수 어린 눈빛 떨어져 우리 이제부터 된다 정정한 눈빛 당당한 눈빛 고소 소리를 우려하게 새콜 가자! 그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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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인제 말하는лад 친구랑 전야 타냐 너무 맛있어!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쳐다. 근데 재밌다. 오랜만에 치니까. 어떠세요? 근데 오늘은 진짜 할인밴들이 모셔가지고 맞아. 물이 막 안 나와. 힘들어가지고. 에너지가 전혀 달려. 머리도 지금 다 산발되고. 근데 나 진짜 꿈이 있어. 뭐? 나 옛날부터 말했는데 직접 그거 듣고 싶어. 응. 응원법? 케빈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 PD님이 이렇게 물을 갖다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케빈이 형. 아 맞아요. 케빈 컵. 우리 케빈이 형. 우리 케빈이 형. 우리 케빈이 형. 이 형 이때 머리 진짜 잘 어울리는데. 우리 케빈이 형. 파란색 진짜 잘 어울렸어요. 진짜 귀엽다. 잘 어울렸어. 우리 케빈이 형. 우리 케빈이 형. 네. 네. 드래그에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연습생 때 했었다가, 연습을 했다가 다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최근에 연습도 했잖아. 연습을 조금 해봤거든요, 한 번. 그러니까 노래가, 그 노래가 엄청 좋아가지고. 맞아. 되게 안무가 어려웠어, 되게. 근데 진짜 와, 진짜 많이 댓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잡아봐도 보여달라고 하시네. 잡아봐. 진짜 잡아봐는 진짜 언제였어? 우리. 잡아봐. 언제였지? 몇 개월 정도였지? 잡아봐는 언제였더라? 잡아봐. 잡아봐. 사비만 할래? 사비만? 그럴까? 잡아봐? 잡아봐가 있나? 근데? 잡아봐. 문이 있나? 춤춘다. 잡아봐. 잡아봐. 런니베스. 맞아, 맞아. 그거야, 그거야. 있나요? 그거. 지스다 거 밖에 없어. 아, 그때 우리가 했구나. 맞네. 입으로 할래. 입으로? 우유. 파이, 시스. 오기야, 뛰어. 덮어 날 차 봐. 앞뒤가. 전 날 내려가. 런닝 베스트. 런닝 베스트. 유! 도망치는 산. 욕절 때 날 점치. 못해. 오기야. 차. 마sc. 침. 런닝 베스트. 런닝 베스트. 차와 맡겨 진대 찬산 내 런닝백 런닝백 내 눈에 눈여서 눈여기 야 이게 노래가 애매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아마 뮤먼으로 나올 날이 오겠죠? 그때 멤버들 다 같이 하자 응 일단 단체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하트가 와 진짜 감사해요 오늘 우리 라이브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연습해야겠나 맞아요 더 하겠습니다 진짜 항상 응원해 주셔서 많이 우리가 진짜 저희가 이제 연습생 되었던 거 뭐 부탁할래 뭐가 있지 우리 둘이서 하는게 일단은 우리 케이팝도 몇 개 했었고 외국 그 안무가 분들이야 그 하시는 것들 했지 맞아 그거 뭐였지 아 그거 이즈 이즈 맞아 아 그 저랑 파이랑 그 연습생 때 좋아하던 안무가님이 똑같아요 아 맞아 그 성함이 어떻게 cj cj 살바도르 응 맞아 맞아 cj 살바도르라는 안무가님이신데 안무가 엄청 좋아가지고 어 저희가 그걸 막 연습해보고 했는데 어 이게 오랜만이라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니까 딱 연습생은 뭐래 데뷔하기 직전 응 직전에 했지 그걸 근데 우리 둘이서 한게 진짜 많다 그니까 제가 생각보다 춤을 좋아해가지고 맞아 그거 해볼까? 오랜만이긴 한데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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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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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기? 이거 맞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오고 있어 여기 어렵다 persevering 할 수 있을 것 같아 피규어 괜찮죠? 넌 1, 2, 1 2, 3 좀 더 먹어야겠습니까? 2, 3 1 1 3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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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2, 3 해 볼까?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될 것 같네요! 될 것 같아요! 해볼래? 해볼까? 마지막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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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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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면서 기억났다 오케이! 가자! 아.. 한 번만 해볼까? 네 한 번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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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There's no way Girl, I'm gonna never be your way I'm better than you try Put the things in the flow I'm gonna lie And you wanna love me Love me And you wanna love me Love me Baby, will you with me? Baby, you got no problem Love me And I'll never get you touch me Touch me Feeling so loving Love me And you wanna love me Love me And you feel loving Love me Love me Cause you're mine Let's just take our time Just be like you're mine And it's easy Don't have to be inside You do, I do, I don't have to be mine And it's easy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the video Enjoy the video And it's easy to have 맞아요 이거였어요 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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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진짜 좋아해가지고 맞아 맞아 안무랑 이게 저희 저희가 연습생 때 딱 연습할 때 이 노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와 와 이거 되게 한 달 했나? 조금 한 달 했나? 맞아요 맞아요 조금 어 좀 옛날이지 좀 됐어요 한진은 아 근데 싱가포르 나 기억하고 있네 그니까 우리 되게 놀랐어 기억력이 좋은데? 틀릴 줄 알았는데 그니까 뭐 있지 우리? 케이팝 케이팝 백두어 얘기들 백두어 얘기들 너가 옛날에 우리가 맞아 제가 옛날에 팩트인스타에서 그 스트리키즈 선배님 백두어를 한 번 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볼까? 뭐 해줘 김은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해줘? 내가 좀 보고 있을게 어 그러면 뭐지? 이거 기억이 안 나 어 여기 기억이 안 나 이번엔 쏘AME 소하 공지 ста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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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어 내 노래 세종 심지어 오오 와! 근데 진짜 기억력이 좋지? 이건 그때 한 번 나도 스키즈 선배님을 좋아해서 잠깐 hic probe 진짜 옛날이죠. 진짜 잘한다. 매일 때 어렵지 않았어? 뭐지? 그래도 이 가늘을 이때 스키즈 선배님을 워낙 좋아해서 하면서 그냥 되게 재밌게 했어.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우리 둘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둘이서? 사이먼 세이즈? 사이먼 세이즈? 응. 사이먼 세이즈도 있잖아 우리. 엔시티 선배님. 맞아요. 저희가 옛날에 엔시티 선배님들 거를 한번 커버한 적이 있어서 그것도 너무 옛날이네. 그래도 좀 오래되긴 했어. 오래되긴 했는데 그럼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나도. 확인하고 있어. 오케이. 뭔가. 막기? 아니야. 그냥 바로 해보자. 바로? 아 저 저. 여기 여기. 다. 거기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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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그랬어. 다. 아 맞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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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거 할래? 그래? 뭐 이런 거였는데? 맞아. 여기 파트였어 아니 여기 파트였어 여기 파트 여기 파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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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미용한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진짜 재밌다! 어 이거 뭐 있지? 저희가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많이 했죠. 뭔가 연습생 때 들어간, 돌아간 느낌? 그러게. 다시 뭔가 연습생 때 한 안무를 하니까 맞아. 진짜 오랜만이다. 재밌다, 진짜.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해서 우리 집은 안 해봤었어요. 아, 우리 집으로 가자. 이거, 그것만 알아, 이거. 있는 캠에 이거, 뭐지? 이건가? 우리 집으로 가자. 맞아, 맞아. 진짜 멋있어, 그게. 아, 이런 것도 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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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맞아. 이거 있을게, it's all 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맞아, 근데 저희가 안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있지? 엑소 선배님. 저희 엑소 선배님 거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그게? 그거, 이거는 제가 학원에서도 했던 건데 카이리가 이제 뭐지? 연습생 때 개인 업무를 한 번 했었어요. 근데 우연히 겪었구나. 맞아. 그래서 할 수 있지. 기억이 날걸? 아닌가? 해보자. 일련아?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 노래 좋지? 엄청 좋아 이거. 맞아 이런 거 있었어 눈을 채쏘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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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채쏘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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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a Lala 너의 꿈을 내게 생긴 건 Lala Lala 다가올 것 같아 Oh la la 나를 허락해줘요 Oh la la 너를 상상 속 유려운 나 들을 테니 받아줘 그 눈 속에서 Lala Lala 시선이 다른 순간 지우기 순간 맞아 따라가 맞아 진짜 재밌다 와 야 하트 200만 개야 진짜? 와 진짜 감사합니다 우와 왜 더 해 뭐 했지?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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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해봤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맞아 또 뭐가 있지? 또 뭐가 있지?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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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배님 몇위올나? 뭐였지? 시험 우리 그 이곳하자 러브샷? 아 맞아요 저희가 그 가요대회 축제 가요대회 대전 가요대전 나 this 피급 했잖아 우리 잠시만요. 맞아x3 맞아요. 진짜 이끄다 많이. 뭐 있을까? 진짜 많이 계세요, 우리? 아, 저희가 연습생 때는 좀 이런 거를 많이 했었고요. 맞아요. 이제 저는 그 뭐지, 데뷔하고 나서 되게 사실 제가 에이티즈 선배님을 엄청 좋아해서 에이티즈 선배님들 노래를 좀 연습을 한 번 해봤었거든요. 너무 무대를 잘하시니까 약간 되게 보고 이제 나도 배울 점이 엄청 많은 분들이셔서 진짜 많은 분들이셔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트 밑에 Can you feel my heart feel? 카이리가 이거 했었어. 했었나? 아, 안 해봤는데 TPM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아, 맞아x3 이런 거, 이런 거. 맞아. 뭔가 있지? 뭐가 있지, 또? 에이티즈? 에이티즈 선배님들 거? 요즘에 하는 거 있어? 제가 근데 맨날 듣는 노래는 있어요. 그 원더랭 노래 제가 그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맨날 아침에 출근할 때 너도 안 보고 듣잖아, 맨날. 아 근데 제가 말해도 돼? 뭐? 샤워하잖아, 누가. 항상 에디즈 선배님 거기 진짜 많이 들리거든요, 제가. 그 거실에 있을 때. 근데 그 누가 안에서 씻고 있는지 그걸 듣자마자 알지? 그러면 원더랜드? 원더랜드. 원더랜드? 아, 샤워할 때만. 엄청. 오늘도 함께할게. 내 곁에. 화이팅! 저 앞에서 몰라. 저 앞에서 몰라요. 진짜 죄송해요. 저 앞에서 몰라요. 저 앞에서 몰라. 저 앞에서 본격적으로 오는 거야. 진짜 잘해보는 거야. 진짜 잘해보는 거야. 진짜 잘해보는 거야. 진짜 잘해보는 거야. 지금 다 벗어내고. 계속 온 것. 나도 내 방안을 지켜. 끝내고 온 것. 내게. 거짓말은 저의 맨날에. 겨짓말은 난. 심장이 곱기란. 멀어진 난. 주먹을 박쳐. 와이엇 이거 멋있어요 와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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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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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해 한 달에 해봤었어요 진짜 진짜 에이티즈 선배님들 안무가 진짜 멋있어요 이걸 하면서 진짜 멋있어서 또 뭐였지? 음 할 수 있는 게 나 그게 슈퍼엠 선배님 아 맞아요! 카이리가 슈퍼엠 선배님 좋아해가지고 호랑이 응 잠깐만 그것도 진짜 옛날인 타이거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보여줘 와우 너무 떨리네요 카이리와의 포인트 엄 plain 타이미타이미 타이타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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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무 진짜 몰라요 맞아 타이타이미 타이타이미 이제 정글 다 가만히 해 일곱밤도 자극했을 뿐 달려들어 거칠게 let's roll 아 진짜? Oh bring it on bring it on 기안의 호랑이 더 멈추 없이 세상에 너를 막고 품고 놔 너의 걱정거리는 집어넣고 야비 에어즈 닐을 때 눈 보이지 나야 이게 야박이구나 와우 아 이게 진짜 어려워 와 저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맞아 옛날에 진짜 많이 연습했지 진짜 연습센터 맞아 맞아 오랜만에 찍으니까 진짜 재밌다 그러게 와 저희 진짜 생각해보니까 했던 게 되게 많네요 맞아 말해도 되나? 그 아까부터 자꾸 그 스테이씨 선배님 아 에어즈 해달라고 해가지고 에이쎄 자 근데 근데 노래가 좋아서 몇 번 계속 듣긴 했거니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맞아 맞아 진짜 좋은 노래고 맞아 어 근데 나 안무? 안무가 뭐였어? 입에서 할래? 아니면? 뭐 이런 거였는데? 만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지? 1 2 3 2 3 3 2 2 2 2 2 2 3 2 3 2 3 2 3 2 3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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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휴이 여기? 아 진짜 와! 이게 맞나? 근데? 기억력이 진짜 좋다. 근데 진짜 요즘 저도 많이 여러 가지 노래를 들었는데 진짜 좋은 노래라서. 할 수 있잖아, 가위리. 와! 근데 진짜 많이 하트해도... 와! 230만 개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또 뭐 있지? 또 뭐가 있을까요? 와! 비즈님이 왜 하면 해주셨어요? 뭐지? 해보자! 진짜? 와! 자극도록 사랑하고 질 날이 설득한 그 목소리에 숨 막히는 것만 가득히 나와 와! 나 해봐, 한 번 들겠어. 너무 깜짝 놀랐어. 니가ales phenom 싱즌 호ani 비즈니 애기 랴 몰라 와 이거 근데 근데 저희가 되게 막 뮤비? 뮤직비디오 보고 많이 땄었거든요. 그랬습니다. 또 뭐 있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어떤 댓글이 있을까요? 요즘 제가 한 거 있나? 너? 그거 자신이 없는 댓글, 그거? 이별 füh West 아, With My Hermes 선배님imin' 거? 해봐봐, 해봐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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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래 해봐봐 심심해 해봐라 아직도 비하길래 어둠 속에 저 빛을 다 왔어 난 널 놀리는데? 가자! 와! 난 널 놀리게 불어가지 진세계를 향해하지 맞나? 난 널 놀리게 불어가지 진세계를 향해하지 난 널 놀리게 불어가지 맞나 이게? 와 대박이다 맞나?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은데? 맞나? 와 진짜 잘하나봐 와 하트 250번개야 진짜? 어? 어? 안녕 뭐예요? 언니가 왔어요 어? 노아이 형도 왔어요 뭐야? 안녕하세요 노아이 형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트윗살구 운입니다 아 와 앉아 앉아요 앉아 우리 좀 뒤에 앉을까? 오 야 땀난 거 봐 우리 노래를 했어 더 앉아 더 나은 탐트 갔어 언니 왜 이리 오세요? 응? 주안이도 왔어요 원 댄스 라이브 어때?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나 진짜 노아이 형 봤어 아 노아이 형 도망갔어 나 그 우리 아까 트라큘라랑 바라우스랑 다 했어 아 진짜? 세게 했어 그거를? 완곡으로? 어 완곡으로 했지 우리 다 했어 힘들었겠네 트라큘라랑 롤을 거의 희식 없이 해서 땀 많이 흘렸어 번아웃을 했구나 응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쇼케이스 때 말고는 보여드린 적이 없으니까 맞아 좀 가까이 네 원이 와서 우리 노래를 조금만 할까? 아니요? 아 노아 까일이 너무 멋있었대요 맞아 고마워요 야 건운 너 진짜 잘해요 진짜 고마워요 진짜 내가 한국에 와서 응 진짜 처음에는 진짜 춤을 거의 멋져서 한국인 멤버들이랑 다른 일본인 멤버들 보고 진짜 존경했거든? 진짜로 맞아 진짜 춤을 잘해가지고 가일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아니야 근데 언니한테도 그 건운한테도 진짜 매일매일 배웠어요 근데 근데 작가게 가르쳐져서 저한테 정말 부끄럽게 우린 뭐 알려준 거라고는 없는 거 잔소리하는 거 어 진짜 우리가 우리가 뭐 했다고 네 다음 곡은 뭔가요? 저희요? 예전 곡 있나요? 어 노아 형 다시 왔다 노아 형 와요 이리 와요 여러분들 추천해주세요 노아 형 제 추천곡 받고 있어요 킹 노아다 킹 노아 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아입니다 앉아요 앉아요 노아입니다 앉아요 앉아요 뭐하지? 엄청 많이셨대요 애들 밖에서 소리 들었는데 엑시트 엑시트 한번 갈까? 엑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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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시트 그랬어 엑시트 엑시트 여행 엑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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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엑시트 엑시트 좋잖아요 쌍비만 작업하다가 와가지고 춤추네 나 근데 신발 입을래 괜찮아요? 아 뭐야? 안 해도 돼? 너무 멋있다 가자 가자 잘 이용할려고 너무 멋있다 찬양해지는 빅래 그때마다 비스비스한 넌 왜 다시 생각해 고개 던지기 전에 넌 내 철을 원해 넌 나를 원해 어서 가고 싶어 더 비서 봐야 stop it now 멈쩡히 눈쩡히 처음으로 돌아가야 해 해 난 내 보고도 내게 처음 본래 지금 같은 시추에이션 내게 너무 빨래 다른 주문을 넘어 버릴게 넌 내게 너무 빨래 넌 내게 너무 빨래 넌 내게 너무 빨래 가자 넌 내게 너무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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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피지만 마른 놈 볼을 막 건네면 도대가 고액을 떠올리면서 침물를 오르지 해가 진거리로 다 집어 삼켜듯이 지켜간 우린 무언에 단력이 심어 So great in, great down My life is so messed up 이미 진창이 돼버리는 책 너 다시 생각하고 노릇돼 내 널 보고 싶어 내가 더 가려야 해 My life is so messed up I go watc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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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대신 안 돼 너 안 돼 더 나고 싶어 I don't think I'm done something I go watch me 자자자자자자자자 이 시트는 살살 쳐도 힘드네 그러게 멋있네 왜 땜만 안 쳤어요? 왜 땜만 안 쳤어요? 심장 안 빠져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안 빠져 벌써 만 분 거의 되었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하는 유닛인데 노아이오이랑 언니도 맞춰서 그러니까 밖에서 만들고 있는데 밖에서 만들고 있는데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들어와도 되는지 모르겠었는데 들어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들어오면 춤춰야 된다고 해가지고 춤추는 거 각오하고 물 뜯어 들어오거든요 춤추는 거 각오하고 물 뜯어 들어왔어 뭐 먹었는데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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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만 먹봐 얘네 맞아요 저희 팬 싸고 왔거든요 맞아요 이거 추천받아서 하는 거야? 추천받아서 또 했어요 했어요 아 진짜? 응 우리 준비는 못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캐치미 잡아봐 나왔는데 응 근데 음원이 없어서 다음에 약속을 드렸어 음원이 나오면 그 멤버들 다 같이 커버 없을 거야 응 음원이 없긴 하지 응 없지 없어가지고 알았지 있어 아 유튜브를 못하셨는데 아 저거는 그 옛날에 디어투버로 그렇네 무대 한 거 저거는 없었던 거지 아 저 공식 음원이 따로 없지 맞아 그 우리 공식으로 아마 아직 안 돼가지고 맞아 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잡아봐 좀 가볍게 입으로 했어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맞아 아까 보여드리기는 했었어 형 잡아봐 기억나요? 잡아봐? 네 아 랩도 기만하게 해주세요 형이 그 진짜 랩받아 진짜 봤어 와 진짜 재밌다 그니까 추천곡 받아요 추천곡 주세요 와 와 와 우리 진짜 생각보다 많이 오랫동안 춤추고 있네 그니까 어 근데 몇 분 됐어? 지금 모르겠어 저희 몇 분 했죠? 1시간 9분째 아니야? 1시간 정도? 우리 6시에 시작했으니까 와 진짜? 벌써? 진짜? 시간 되게 오래갔다 3시간 할 수 있겠다 와 당연하지 저희는 당연하죠 아 근데 진짜 재밌어요 맞아요 많이 그 그 버릇 와주셔서 와주셔서 핫소스 엔시티 선배님 그 노래도 좋아 와 와 자기 전까지만 자기 전까지만 와 태빈 선배님의 무브? 와 와 무브 이거 진짜 노래 멋있지 와 와 맞아 됩니까 여러분? 전 몰라 할 수 있겠어요? 그 옛날에 시안이 형이 얼마큼까지 했었는데 맞아 맞아 시안이 형이 하고 있어 어 음악 하나 묘한 분위기 뭐야 이게 잠깐만 우리 보자 우리 보자 우리 보자 진짜 나를 벗어나진 못해 나른해진 이 순간 어린 응답해 와 너무 여래 어 반듯한 자세가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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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끝 와 아까 바람이 나는데 Human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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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 이거 부른데? 유빈이 형에서 하니까 진짜 재밌다 유빈이 형 이거 후대 집업 봐서 던져달라고 했어요 태민이 4명인데 태민이 4명인데 태민이 4명인데 카민, 건민, 농민, 농민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진짜 제가 태민 선배님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카이리가 태민 선배님이 시작해 그거 있었잖아, 카이리 사연하라 사연하라 옛날에 롤린 바이 브레이핑이었어 첫 릭 롤리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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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재밌다 얘는 시간 똑딱하겠다 진짜 아 나 재 재밌隊에서 아까 불놀이야 이 영웅 육두네 와우. 댄서도 해당하고. 와! 와! 만 분 들어오셨어. 와! 댓글도 엄청 빨리 올라오고. 와! 마피아 인더군. 있었어. 재밌었어요? 원더랜드 아까 했어요. 아 맞아요. 건의가. 진짜 많이. 근데 정말 딱 약간. 그거 알지? 한 소설씩만 아는 노래들. 맞아. 강났고. 어디 가? 와 근데 진짜 댓글 해주신 거 다 제가 거의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맞아 맞아. 다이너마이트 있었어. 다이너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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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볼까? 해봐. 저 불놀이함!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자! 아니 이게 진짜. 그건데. 그렇지. 뭐지? 오! 오~~ 멋있다! 되게 놀래~~ 와우 와우 예에이! 와 멋있다. 멋있어. 진짜 멋있었다. 미로? 아까 스트레이키트 선배님 곡을 아 맞아. 해주세요 이런 댓글 봐도 우리 미로 할 수 있나? 할 수 있나? 미로 해볼까? 해보니까 해보자 해보자! 미로 하자마자. 끝.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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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오래 걸려요 자 아니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 왜 안 돼? 보자. 반짝이야! 휴대전화 휴대전화를 완전하게 이 노래는 너무 좋지 않나? 맞다! 이 노래는 너무 좋지 않나? 이 노래는 너무 좋지 않나? 이거 기어를 하는구나? 여기야지. 짱있네. 하트 300만 개 됐어. 와, 감사합니다. 와, 참! 예, 성공! 짱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유닛으로 해서. 근데 항상 그 이전 춤 추면 힘드는데 오늘 너무 재밌어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했나? 오늘 힘들지 않아요. 오늘 진짜. 오늘은 생각... 그러니까 평소였으면 이 정도로 많이 추면 힘들고 그랬을 텐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 오늘은 막 엄청 힘들진 않았어요. 일단 우리 세 곡 춘 것부터가 대단했습니다. 진짜. 진짜. 멋있어. 멋있어. 조금. 너는? 아... 아... 만천분 들어오셨네. 하트도 310만 개야. 약간... 아까 라이브 시작할 때 봤거든. 저기서. 휴대폰으로 봤는데. 둘 다 약간 땀 흘려서 그런지 시작할 때보다 쁘해졌어. 아 진짜? 메이트 왔다. 거의. 시작할 때보다 좀 쁘해졌어. 진짜 재밌다. 그러게. 바다웃 아까 진짜 보여드렸었어요. 첫 번째로 바다웃은 우리가 썼습니다. 맞아요.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상남자 기억해? 여기 아까 댓글에 있었는데 과참하나 과참하나 예민을 훔치게 되었네. 이것도 추억의 비즈니스트. 다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 진짜 되게 춤도 엄청 열심히 했고 되게 선배님들 엄청 좋아하는 선배님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응. 되게 선배님들 무대 보면서 약간 뭐랄까 무대에 공부.. 그러니까 선배님들 무대 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와 저거는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진짜 배울 수 있다. 응. 맞아. 그렇죠. 엄청 많았어요. 진짜 아주 많은데. 한번 읽고 싶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노아 라고 댓글 해주셨어요. Anda님 앞에 계십니다. 저는 모니터링 중입니다. 진짜 춤 많이 올라온다. 부르기도 힘들겠다. 그러게. 뭐가 있을까요? 뭔가 있다. 뭐가 있나? 페이크라우드 많이 봤는데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뭐요? 뭐요? 이 곡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설의 제 오디션 곡이죠. 그랬나? 다 까먹었어. 오니가 오디션 볼 때 까먹는 적도 좋네. 처음 연습생 들어봤는데 뭐가 있을까요? 기코타로우 기코타로우 응? 그리고 아포페 파인아포페 이거 그리고 파인아포 아포페 제가 데이리어스에 했지. 아 맞아맞아맞아맞아. 제가 데이리어스에 기코타로우 선팔을 파인아포페 파인아포페 파인아포 단독 댄스 타임? 응? 단독 댄스 타임. 단독 댄스? 그러면 뭐 할까요? 카이리 꺼 카이리 곡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카이리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아까 그 아 노래로 할 수 있나? 노래 봐. 아 아니 아까 그 영웅 있잖아요. 응. 영웅은 아 곡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곡으로 했네. 그 노래를 들려서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런 느낌으로는 할 수 있는데 어? 블랙썸. 카이리 블랙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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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나? 카이리 거기서 했었잖아. 맞아. 진짜. 그 네이버나워 갔을 때 맞아 했었어요. 한번 막 해봐도 돼? 해봐. 카이리는 블랙썸 한대요. 여러분. 와 근데 오랜만이야. 거의 맛있어. 아 죄송합니다. 맛있어. 진짜. 어우. 아. 아. 와. 와. 진짜로. 와. 뭐였지. 가사, 가사, 가사 이 작소리만 펑펑펑 면서 날 해도 돼 계속 불어 점점 점점 면서 눈을 멈추지 못해 소린 어느 소리를 들담아 모두 미친 집옥 가는 바다 예, 예, 예 내 마음을 더 잡아 예, 예, 예 어떤 소린 어렵게 예, 예, 예 기름이 나 기름이 나 두여 두근들 허둥이소 저기 카라를 자, 나, 나, 나 한 번 더 주쵸 봐주쇠 왕은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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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현이 한찍 지렸어 미안해 그거야 진짜 썸모가 걸렸어 하여튼 추는 거 오랜만이었어 아 오랜만이지 진짜 정의다 춤 열심히 추세요 알겠습니다 갈겁니까 안녕 저 가겠습니다 언니 간대요 화이팅 노아 형은 아까 화장실 급하다고 근데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안녕 카일이 말하고 있어 고마워요 화이팅 잘가 그래서 급하게 아까 화장실 갔었어 천재 아니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우가 한 번 마지막으로 저는 뭐 할까요 그래 나하고 근데 건우가 아까부터 에이티즈 선배님 곡을 진짜 많이 추세와 추다 추다 추세와 맞아? 맞아 이런 댓글 맞는데 오케이 어? 내가 에이티 그 뭐지? 너가 지금 너가 아까 네이버 네이버 나온 그때 갔을 때 카일이가 쳤던 거였거든요 이게 맞아 맞아 근데 제가 네이버 나온에 갔던 곡 할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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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어? 와 근데 이게 제일 너무 오랜만에 했는데 제가 그때 스트레이키즈 선배님 더블넛 했었거든요 거기서 맞아 진짜 멋있었어 나도 근데 나도 제가 데뷔 드리겠습니다 아 해보려고 되게 찐 거 같아 될 거 같아 화이팅 아 모르겠다 화이팅 할 수 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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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딱 기억났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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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었습니다 매일하고 10군데도 진짜 많이 하자해지셨어 진짜? 너무 멋있어. 뭔가 너무 멋있데.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많이 쳤다 하는 곡을. 그러게. 오늘 진짜 조금만 팬분들하고 부탁을 하고 저희가 너무 춤추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어땠어요? 오늘 많이 쳐봤는데 우리가. 근데 그 댓글 해주신 거 다 추고 싶었는데. 맞아. 고르크 먹고 싶대. 밥을 안 먹었다. 치킨도 들었어. 얘들아 고생했어. 나는 밥 먹어. 아이고. 근데 그런 생각은 밥을 안 먹었다. 그러니까. 아까 밥 안 먹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뭔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맞아요. 저희 진짜 오늘 되게 재밌게 춥쳤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는 뭐 약간. 뭐지? 브이라이브 할 때. 뭐. 팬분들하고 같이. 팬분들한테 한 곡을 막 설명해 주세요. 막 그런 거 할까? 나중에. 그것도 나쁘지 않네. 응. 팬분들하고 같이 안무하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네. 우리가 선생님이 되고. 아니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은 좀 그렇고. 우리 곡을. 우리 곡을. 이런 분들. 그. 저희 곡을 뭔가. 선생님이 아니지만. 맞아. 하나 둘 셋 이렇게. 그것도 나쁘지 않네.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핫해. 캡처 타임.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셋. 웃긴 표정? 웃긴 표정? 오케이. 나 진짜 할 때. 이거 말하고 싶었어. 그. 비파인드. 비파인드 영상 봤는데. 응. 그러면 다음은 웃긴 표정.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응. 그때 웃긴 표정. 하는 게. 나밖에 없었어. 아니야 나도 했어. 너 안 했어. 나 했어. 저 했어요. 안 했어. 나 혼자 했어. 많이 풀어? 웃긴 표정. 진지하게 이번엔. 하나 둘 셋. 했지? 했어. 나 못 봤어. 이거는 나 이따 보고. 왜? 했어? 했어 했어. 알았어 알았어. 봐봐. 했잖아. 야 나 안 했어. 나 안 했어. 했어요. 저도 했어요. 나 귀여웠잖아. 했어요. 아무튼 저희 오늘 이렇게. 진짜? 와 많이 보셔가지고. 그러게. 저희 약간. 뭔가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맞아요. 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저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이게 마지막에 안. 많이 했어요. 인사람이. 근데 되게. 방금 막 들어오신 팬분들도 계시네. 오늘 진짜 많이 쳐서 그. 기회가 있으면 많이 봐주세요. 근데. 그. 그것도 있잖아. 건우는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아 맞아. 에이티즈 선배님 곡을 커버했고. 저는 그. 팬카페에서. 맞아 맞아. 팬카페에서 그. 태민 선배님 곡을. 커버. 하나만 커버한 영상이 있으니까. 봐주세요 많이. 아. 아무튼 오늘 정말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진짜. 짱. 짱. 꿀잼. 또 하고 싶다. 나 같아. 제 시간만 더 있었으면 저희 진짜. 올해. 24시간. 24시간? 챌린지. 밥은 언제 먹어? 밥은. 그. 취면서. 취면서 먹으라고? 두렵게 하는. 체하지 않을까? 왜 속 안 좋아져서 막. 어. 잠깐만요 막 이러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저희. 이렇게 춤도 여러 번 춰봤습니다. 엄청 카메라 가까이 나갖고 올래? 가까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나? 우리 어떻게 나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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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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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고. 아까 카일이 말대로 또 기회가 되면 더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앞으로도 같이 둘이서 연습하자 많이. 그래. 많이 가르쳐줘. 뭘 내가 가르쳐줘. 나 진짜 존경하고 있어. 뭐? 존경이야. 존경은 아니지. 나 진짜. 진짜. 존경하고 있어. 진짜 멤버들 다. 그래서. 다. 다른 멤버들도 같이 하고 싶고. 우리 복숭아 봤대.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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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개졌어. 많이 췄지 우리. 맞아. 아무튼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배고파? 어? 배고파? 조금 배고파졌어. 근데 많이 치니까 많이 배고파졌어. 아 근데 그래도 계속 하고 싶긴 하다. 맞아. 아쉬워요 혹시? 아 그거 끊기 싫어요. 근데. 아 그렇긴 하지. 뭔가. 나도. 끝내고 싶진 않다 근데. 진짜. 계속 계속 이러고. 계속해 이러고. 여러분들 뭐해요 이러고 그냥. 맞아.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저녁인데. 맞아 또. 외국 분들은 그. 그. 아침이나. 주무신. 분들.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 맞아. 많이 맛있는 거 먹어요.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대찌개? 카일이 얘 맨날 부대찌개 먹자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부대찌개? 저 진짜 카일. 근데. 근데. 카일이랑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솔직히. 야 너가 말해봐. 솔직하게. 너 얼마나 먹어. 아니 2인 세트 시키면은. 응. 누가 너 많이 먹어. 솔직하게 말해봐. 아 근데. 근데. 나야. 아니 이게. 그러니까. 아니 뭐. 많이 먹고 먹는 거 좋은데. 이제. 그리고 저도 배부르게 먹는데. 사실 부대찌개가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같이 먹으러 가. 둘이서 먹으러 갈 때는. 카일이랑 먹으러 가면 딱 맞긴 해요. 저도 딱 맞게 먹고. 뭔가. 그. 둘이서 갈 때만. 그. 완벽히 없어져 부대찌개가. 맞아. 딱. 딱 둘이서 갈 때만 그러고. 뭐지. 가끔 멤버들하고 단체로 가면은. 이게 딱. 세트를 이제 사람 수대로 시키다 보니까. 맞아. 막 많이 못 먹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딱 둘이가. 따로따로 앉을 때. 어 맞아. 거느라 저가. 좀 많이 같이 앉아. 있는 자리가. 어. 부대찌개가 많지 않아. 없어져 있어. 없어져 있어. 어.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희도 맛있는 거. 먹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네. 밥을 많이 챙겨 드시고. 맞아요. 그. 공간에. 공간하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최고이니까. 여러분. 이빨. 고안. 매일. 건강하게 드세요. 일본어로. 컷! 그러면 이제. 저희도. 밥 부를까요. 엄마 싫어. 타기 싫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또. 맞아 맞아. 둘이서 올게요. 둘이서. 그.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그때. 더. 성장한. 맞아. 우리도. 아직. 그. 부족한. 것도 많이 있어서. 둘이서. 같이 연습하고 많이. 다시. 만나러 갈게요. 더. 더. 잘. 하트. 하트. 하트가 크네 너. 이렇게. 하트. 짱이지. 짱이지. 그러면 저희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고마워요. 진짜 많이. 보러 와주셔서. 다음에 또 꼭 올게요. 다음에 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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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た. 成長した. 姿で. 会いに行きます. 二人で. 待っててください. 안녕. 자. 둘. 셋. 나인보이스アップ. 지금까지. 티비살구. 건우. 가엘이었습니다. 와.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밥 맛있게 먹고. 잠 잘 자고. 잘 일어나고. 잘 일어나고. 잘 일어나고. 오케이 오케이. 안녕. 안녕. 사랑해요. 나이스키. 잘 일어나. 감사합니다.